밑줄 친 국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쭉 가다보면은 어려워. 국조오래위 안 배웠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배운 건 여기 있네요. 홍문관을 두었답니다. 홍문관. 홍문관을 설치한 사람이 누구였어요? 성종이죠. 이걸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다음 때 왕이 연상군이랍니다. 알겠죠? 성종의 윤씨 부인의 아들 연상군인 거죠. 그러니까 이것도 성종임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. 됐죠? 국조오래위. 동국통과. 이것도 문화사에서 다 배울 겁니다. 됐죠? 그러면 성종 찾아보자고요. 역분전. 태조왕건. 태조왕건이었고요. 장용룡.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. 정조. 구주오석영. 신문왕. 뉴스페이퍼링. 신문왕이었고요. 대동법.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. 광해군이고요.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말했죠? 김종직. 사례임. 3사 언론직. 김종직. 정답은 5번. 홍구세를 견제하기 위해서 3사 언론직에 김종직과 아이들을 등용하는 사람이 성종입니다. 됐죠? 좋고요. 1, 2, 3사ни. 1, 2, 3사.